오늘의 추천드릴 종목은요. 대박 주식 시리즈 155탄 입니다. 동종목은 저희 카페의 바닥 분석주 이구요. 2012년도에 카페를 처음 개설하면서 주당 5만원에 매수를 해서 30만원에 전액 다 매도를 친 종목입니다. 그래서 약 600%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인데요.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? 5만원에 사가지고 30만원에 팔았거든요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시황분석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?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절대 쳐다보지 마라. 왜? 이미 작전이 끝났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원가로 돌아갈 것이다. 원가 이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. 라고 제가 시황분석을 했습니다. 자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. 그리고 사내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.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. 19만원입니다. 19만원.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만원을 잡구요. 20만원에서 저희가 꼭지 목표가에 매도를 친 금액이 19만원을 오버슈트윙을 하면서 그냥 며칠만 그냥 급등을 하면 그냥 30만원입니다.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원래 꼭지 목표가에서 추가 수익이 약 백 몇 십 프로가 더 나온거에요. 자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 급락장에 얼마까지 빠졌는가? 자 얼마까지 빠졌냐면요. 약 35,0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. 잠재자산이 19만원짜리가 35,000원이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19만원 잡고 30,000원이면 36,000, 18,000, 뭐 한 600% 뭐 그러니까 작전세력들이 해먹은 저희가 약 600% 수익 냈잖아요. 자 거기에서 그냥 오히려 뭐 30만원에서 이번에 35,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1000% 가까이 지금 아홉 토막 난거죠. 대박입니다. 이런 종목. 자 저는 이 종목의 추천금액을 얼마로 잡을거냐면요. 회사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. 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15,000원을 잡든 뭐 2만원을 잡든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. 자 맥시멈 15만원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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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 2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0만원이니까 뭐 앞으로 이제 기업이 영업이익을 더 늘려나가면 잠재자산이 점점점점 늘어나죠. 그래서 20만원만 잡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1000%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. 자 근데 1000%는 따먹고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전에 그 최고 꼭지점이 30만원이기 때문에요. 자 2만원에 매수를 해서 30만원을 잡으면 얼마입니까 1500%입니까? 그렇게 되네요. 그죠? 자 그냥 제가 그냥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.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도 35,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 지금 얼마까지 올라 왔냐면 35,000원에서 지금 5만 1000원까지 지금 주가가 올랐거든요. 뭐 한 70% 80% 이렇게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맞나? 35,000원 6만원이니까 뭐 한 대충 그 정도 되겠네요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자 이 종목이요.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제 예측대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35,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. 저는 그냥 맥시마 얼마로 보는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5,000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5,000원. 자 2만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이 19만원이니까 1000%는 그냥 거저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을 깨고 이번에 35,000원인데 여기에서 15,000원밖에 안 빠진다?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더 깨고 내려가는데 이 종목이 15,000원 2만원까지밖에 안 빠진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% 수익이 대박이 터지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제가 3천만원을 잡을 생각이고요. 자 3천만원 중에서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3천만원 내고 추천받으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틀림없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. 자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0%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료 추천주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종목에 이번에 이제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데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약 70% 80%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아직은 상승 추세입니다.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 되는데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한다. 그리고서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3만 5천원 깨고 2만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. 그래서 2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조상이 여러분들 돈 벌어주라고 쇳복을 내려주는 거다.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고 2만원 이하로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15,000원입니다. 1만 5천원이면 정고점이 30만원이니까 1만 5천원에 15만원이면 1000%고요 30만원이면 2000%입니다. 2000% 이렇게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3천만원을 돈 많으신 분들 3천만원이라고 해봐야 1억 투자해서 뭐 한 10% 먹으면 10% 먹으면은 뭐 회비 그냥 뽑아 먹고도 남는 겁니다. 2, 30%만 올라도 여러분들 50% 할인받으면 뭐 10%대만 먹어도 뭐 1500만원 추천 금액 여러분들 뽑고도 남는 겁니다. 근데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얼마입니까? 최하 1000%에서 많게는 쇳복이 터지면 3000%까지 터진다고 했잖아요. 아마 제 이야기대로 틀림없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.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자 대박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240탄 지금 여러분들한테 대박주식 시리즈 155탄을 추천을 하듯이 이때 당시에도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. 자그마치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155탄째 추천하고 있습니다. 자 잠재자산 대비 지금 잠재자산이 얼마입니까? 19만원짜리 자 19만원짜리가 이번에 6토막 가까이 났습니다.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자 동종목을 추천받는 방법 그리고 찾아오시는 방법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요.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. 이렇게 유료카페 그 다음에 무료카페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방법 이렇게 링크 주소가 다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.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016년도 2018년도 2년동안 대박 주식 시리즈 2년동안 홀딩했던 수익률입니다.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앞으로 4년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. 자 그렇게 해서 그 수익 근거자료를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수익률 그리고 나를 그동안에 따랐던 회원들의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미리 여러분들의 재산 포커스에 집어넣는 지혜를 발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산의 수유자가 되게 될 것이다. 자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요 무조건 붉은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다. 지방에서 부동산 갖고 있으신 분들 자 소액자산가들은 제가 만남 예약이 지금 없고요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주말주일에 이렇게 예약이 한 달 이상 지금 밀려져 있습니다. 미리 예약을 지금도 하셔도 한 달 넘게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잠재자산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들 이 포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. 자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금융이론, 경제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죠. 6월달에 지금도 뭐 대공황이다, 국가 보도다, 그 다음에 금융위기다 자 이것 갖고 5년, 6년씩 유튜브에서 지식을, 거짓 지식을 세상에 알리면서 개인 사리사욕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동영상을 이 자료로 올리면서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아직까지는 금융위기가 올 때가 아니다.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최고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.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해야 될 테니까 주식 투자해라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약속을 이날 지켰습니다.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.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.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. 이 포스트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렇게 종합주가가 고점에서 저처럼 정확하게 찍어낸 사람은 한 명도 없다. 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미 신호탄은 첫 번째 신호탄은 터졌습니다.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이전의 주가를 지금 회복하는 모습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위기의 관리를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.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.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. 자그마치 천 개가 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. 이걸 보시고 저를 따랐던 회원님들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된다.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거는 대공황이 아니라 대호황으로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.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지금 대박주시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하듯이 지금 155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.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.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내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 자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이요 간단합니다.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이 많으신 분들은 싸그리 매수하시면 됩니다. 싹쓰리로 하십시오. 자 그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23%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0% 오르고 자 어느 종목은 69% 오르고 어느 종목은 228% 오르고 자 어느 종목은 160% 오를 때 어느 종목은 31% 오르고 자 31%짜리는 돈이 아니고 300%밖에 300%는 돈인가요? 자 236%는 돈이고 40%는 돈이 아닌가요?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. 이건 돈 많으신 분들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제한으로 싹쓸이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 자 이제 국민기억 관성에 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50%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 안내라고 있습니다. 자 이 글을 보시고요. 자 이것도 준비를 못한다. 나는 정말로 돈이 없다. 성공하고 싶은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. 이런 분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. 저는 전화통화 못 받습니다. 이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국민기억 관성에 오셔서 포스트를 전전히 읽어보시고 정말로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렇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을 무료 추천주로 도와드리면서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. 이 국민기억 관성에서 이 국민기억 관성에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들이 불교대학 아니면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취직할 자리가 없다. 자 나는 포기활동 성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. 음악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기타를 잘 치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자 그러신 분들이 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실 분은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여도 지불해 드릴 용의가 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비용 수당도 여러분들을 책정해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. 자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 자 앞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하면서 이 종목 여러분들 추천 금액이 3천만원이고 50%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조리 다 안내 말씀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. 그랬을 때 이 종목을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. 대공황이 올 것을 예측하고 그런 가정하에 이 종목은 최하 1000%에서 쇠폭이 터지면 2000%까지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된다. 그런데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자 지금 이 종목이 거의 70% 80% 가까이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동학개비운동에 지금 동참하셔봐야 지금 10%밖에 더 먹었습니까? 10%도 안되죠?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종목 변경을 하셔서 붉은 태양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